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번째 이야기 퇴근길에 납치를 당할 뻔했다 MC는 신주쿠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밀린 업무를 끝내기 위해 출근했던 토였다 마침내 기나긴 프로젝트를 전부 해치웠기에 기념으로 동료들과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MC회사 근처역 앞에는 평소에도 택시가 잘 다니지 않았기에 밤이 늦으면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곤 했다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만 최근 일주일 새해는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택시를 타고 있었다 지금쯤 가면 야근 끝나고 온 사람들 때문에 줄이 엄청 길겠다 싶어 각오를 하고 역 앞으로 나섰지만 웬일인지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그저 중년 여성 한 명이 서 있을 뿐이다 어 그렇구나 오늘은 토요일이었지 다행이라 여기며 택시 생강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니 어떤 셀러리민이 뛰어와 MC를 추월해서 중년 여자의 뒤로 기어들었다 MC는 어안이 벙벙한 것 동시에 조금 화가 났지만 어차피 그래봐야 두 명 뿐인데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군소리 없이 남자의 뒤로 가서 줄을 섰다 그러자 곧장 택시 한 대가 나타나 중년 여자를 태우고 간다 좋아 이제 한 명만 더 가면 내 차례야 초택시가 가고 15분쯤 지났을 무렵 뒤에서 옆 계단의 셔터가 큰 소리를 내며 다쳤다 뒤를 돌아보니 영무원이 점검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택시를 기다리는 사이 전기가 나가면 어쩌지 영무원도 퇴근해버리나 걱정이 된 MC가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하는 동안 택시의 전조등이 보였다 도착한 택시의 셀러리민이 탄다 점점 멀어져가는 택시를 보며 문득 MC는 생각했다 이 택시가 오는 데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 평소보다 훨씬 대기 시간이 긴 것이다 첫 번째 택시도 검은색이었고 지금 것도 검은색이다 휴일 밤이라 택시를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20분쯤 기다리자 택시가 왔다 이번에도 검은색이다 역시 한 대가 계속 오가고 있는 것이다 MC는 택시에 올라타고 행선지를 말했다 A마을까지 가주세요 K중공업에서 내려주시면 돼요 K중공업은 MC집 근처에 있는 유명한 기업의 하치장이었다 MC의 집은 작은 용수로 건너의 시골길에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늦은 시간인데 고생이 많으시구만 뭐 야근이라도 하셨소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지만 MC는 너무 피곤해서 네 하고 대충 대답만 했다 어느덧 하치장이 가까워져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데 다시 기사가 말을 건다 손님 혹시 여기서 일하시나 쓸데없이 참견이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아니요 아닌데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자 어째서인지 택시는 하치장을 지나쳐간다 깜짝 놀란 MC가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기사는 대답이 없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달라구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해서 MC가 소리를 치자 택시기사는 손님 화요일에도 이 택시 타지 않았어 라고 물었다 그 와중에도 택시는 계속 달려가고 있었다 확실히 이번 주는 계속 야근을 한 탓에 매일 밤마다 택시를 탔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어서 MC는 뭐라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지났을까 도로변에 편의점 간판이 보이자 택시는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택시를 멈춘 뒤 운전기사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손님 그렇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요 운전기사는 명함을 꺼내 MC에게 건넸다 여기 우리 회사 번호가 있으니까 혹시 불만이 있으면 전화해서 말해도 상관없어 그리고는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MC가 화요일에 탔던 것은 바로 이 택시였다 택시 기사도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K중공업이라는 이름을 듣고 생각이 났다고 한다 실은 손님이 타기 전에 어떤 남자를 태웠었거든 MC 앞에서 새치기를 해서 택시를 탔던 그 샐러리맨이다 그 남자도 K중공업에서 내리지 모람 택시 안에서 남자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라던지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고니 택시 기사가 난데없이 야근이 어떻다느니 K중공업에 어떻다느니 했던 것이 생각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여기까지 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MC가 그것을 묻자 택시 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손님은 K중공업에 다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화요일에도 이 택시를 타서 전수 뭐 나도 처음에는 그냥 그 남자가 이상한 손님이려니 했지 하지만 K중공업은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인기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모습에 남자가 적어도 여기 사원은 아닐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 근데 문득 차를 돌려 역으로 돌아가려는데 반대편 차선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4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라이트를 비치니까 모두 고개를 푹 수그려서 숨다라는 말이지 이상하잖아 게다가 그 차 운전석에 있던 건 틀림없이 아까 내 차에서 내린 그 남자였다니까 그걸 보니까 나도 등골이 다 오싹해지더라고 순간 MC는 아까 택시를 기다리며 어머니에게 했던 전화 내용이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지금 여기야 택시 타려고 K중공업에서 내리면 되지 뭐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할머니 당시 고3이었던 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집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유난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가지 않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독서실에 갔었고 공부를 일찍 끝내고 공고처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다니던 독서실은 공고처를 운행했는데 새벽 1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날 따라 유난히 공부가 잘 되어 정해놓은 분량을 일찍 마쳤죠 그래서 공고차에서 자리를 잡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이는데 공고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어떤 할머니께서 공고차 안을 보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똑똑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음악 들으면서 눈이라고 감고 있었다면 몰랐을 텐데 할머니가 계속 많이 쳐다보셔서 어쩔 수 없이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가 쪽지를 보여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1동 807호 공고차가 세워진 곳에 바로 옆에 있는 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는 동이 1동이에요 1동이에요 여기로 올라가시면 돼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데려다줘 갑자기 손목을 잡혀서 깜짝 놀랐거니요 인신매매가 생각나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 무시하는 게 더 껄끄러웠던 마음이 컸고 시계를 보니 12시 30분 아직 출발까지 시간은 있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할머니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8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제 손목을 꼭 잡으시더군요 발소리 내지 마 속으로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8층까지 일단 올라왔으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807호를 봤습니다 목도식 아파트였는데 807호 문이 반쯤 열려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냥 가 어서 발소리 내지 말고 할머니의 말이 이상했지만 출발 시간도 다가와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제대로 가셨는지 걱정되어서 바로 뒤돌아 보았는데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807호까지 꽤 거리가 있었는데 불과 몇 초 사이에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러고니 발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아 서둘러 본고차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새벽 1시 늦은 시간에 먼데서 할머니가 오시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늦게까지 모여있고 문이 열려있었다 아무래도 전 재산날의 할머니의 영혼을 모셔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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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